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와이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. 10월 15일날 여러분들 하와이로 오실 수 있는 오픈, 하와이 시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. 8월 1일, 9월 1일, 10월 1일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다가 드디어 10월 15일날 확정이 되어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와이 도착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. 하와이에는 현재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반드시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 방송을 못 봤거나 모르고 오셨을 경우에는 하와이 현지에서 이걸 테스팅을 해야 되지만 그때만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. 그래서 이거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 기간에 하와이한 항공, 아시아나, 대한항공에서 하와이로 오는, 호놀룰로 오는 직항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하와이 항공이나 아나에서 준비가 돼서 10월 달에 들어오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. 여러분들, 지금 하와이는 코로나 감염주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갖고 이와 같이 발표가 됐지만 이 발표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기가 될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시고요. 저는 계속해서 시장오픈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